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주보규 마주보규 주보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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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구독해야지 마주보규의 QSMR ASMR 아니고 QSMR 그래서 오늘 해볼 QSMR은 그냥 죽치고 앉아서 닭치고 닭껍질 튀김만 먹어볼건데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냅드라고 하는데요 마주보규 뱃뱃뱃 înjum 쁘 마주보규 뱃뱃 슈퍼뱃 아 왜 mesmo 이 바삭바삭 ? ? ? ? ? ? ? 새콤달콤하고 달콤하고 체 예방에 매콤한 나이들 찼도 딱히지 않고 잘 먹었어요 마치도 익힐 거라 마치도 익히도 익힐지 지구찜이 맛있네요 물에 넣 VoD 와우 물을 넣어먹는데 폼이 아무것도 안먹어주네요 기름을 먹어보이지만 소고기 후추 달달하면서 달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해요 그럼 먹방은 더 맛있어 다진마늘치 빵도 넣고 간장? 치즈가 잘 돼서 치즈가 잘 어울려요 청양고추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은거 같아요 당면은 너무 맛있다 와... 이런 걸 먹었는데도 이번엔 더 먹었지만 달콤하고 진짜 맛있을때 너무 맛있다 뱅 뱅 뱅 고소하고 크롭 꿀맛 고구마 초콜릿 이럴과 같이 먹어야지 저건 낙지 못했어요 이 맛은 더 맛있네요 뼈 빙채 찍어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무 순위는 무언가해 뼈요 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눈을 띄고 싶어요 간장 맛있게lt 치즈소스 매운 짭짤한 맛 매운 맛 우산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엉 근데 너무 맛있다 아이콘 너무 맛있엉 지금이... 진짜 안 먹으면 좋았다 너무 맛있다 그냥 먹으면... 잘 먹었나요 너무 맛있어 하... 오랫동안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는 너무 맛있음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을때 바삭하고 아삭하고 바삭하고 치킨은 강한 간장도 고소해요 간장에 올려줄게요 치킨은 고소해요 치킨은 고소한 맛이에요 치킨은 고소해요 잘 어울리네 고춧가루 맛은 진짜 맛있어요 잘 어울리네요 계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닭 치고 앉아서 닭껍질 튀김만 먹어봤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뭐 그렇다고 한 번 눌렀는데 또 누르라는 실수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도 게시 추첨 받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럼 저는 지금까지 마주보기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주보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냅두라고 아닌데요 한 번 보기요 두 번 보기요 자꾸만 보기요 보기요 또 보기요 너도 보기요 쟤도 보기요 우리 같이 마주보기요 마주 감사합니다.